아빠 일로 와봐 있잖아 이 자로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여기에 떨어뜨리면 이게 이렇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어 당연히 떨어지지 이게 안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 원래는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렇지 당연하지 이거는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떨어지는게 당연하지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자를 여기 올려줘 큰 자를 그리고 여기 A4 종이 한장을 여기 올려주고 어 일반 A4 용지구나 아 한장 한장 아무것도 없애고 붙은거 없어요 아 이거 과학의 원리가 있나보다 하나 둘 셋 자가 버텨지네 나 다른 물건데 이거 그래 저걸로 한번 해보자 우리 저거? 어 각티슈 이거 엄청 무거운거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 어 신기한데? 어 그건 안되지 않을까? 그건 엄청 무거울텐데 그건 안될거 같은데? 오오 이게 돼? 잠깐만 이게 된다고? 오오 신기하다 잠깐만 이번엔 이거 해봐 레모나통 잠깐만 이거 엄청 이거 엄청 무거워 깡통이야 깡통 이거 잠깐만 이거 간다 하나 둘 셋